가디언 용기의 수호자다 용기는 가디언이 적과 싸우는 원동력이 되며 치열한 전투 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용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축적된 용기는 한 번에 폭발시켜 적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다할 수 있습니다 선봉장이 된 가디언은 적에게 돌진 방패올려치기 진압 등의 연속 공격으로 적을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수호자가 된 가디언은 적을 도발하고 철벽같은 방어를 펼쳐 아군을 보호하고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적 앞에 가장 먼저 나설 용기가 있는 자 마지막까지 동료를 지킬 의지를 가진 자에게 가디언의 길을 권합니다 최소호 지킬 수호 공격